영화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캐나다는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캐나다에 온 지 7개월 만에 드디어 영화를 보러 갑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자막 없는 거지 그럴 거? 완전 쌩이지 링크 보러 갈 거예요 아 벌써 있었지 너는 반쯤 이해하고 나는 10분의 1쯤 이해하고 어 나 반은 이해 될 거 같아 근데 그 남자 주인공 이름 뭐더라? 티모 티모씨 인사하려면? 걔 말이 좀 빠른 편이어서 걱정 걱정 그럼 이제 로제 간색 주고 갔다 올게요 로제 봐 개 삐짐 어떻게 개 삐짐 애기야 깎아주고 갈게 빨리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아저씨가 젊었을 때 그거 아저씨 젊었을 때 이제 어떻게 공장을 만들게 됐는지 못 알아둬 아니 영어 자막이라도 있으면 알아둘 텐데 영어 자막 있는 거는 12시에 했는데 네가 12시 영화는 못 본다며 아저씨가 젊었을 때 배고파 배고프지? 빨리 티켓 예매하고 뭐 먹자 응 영화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예매하는 거겠지? 응 오케이 위인카 응 어 유은이는 차일드 들어간다 어 유은이는 차일드 들어간다 분명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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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케이 길 자리 맞네 뭐 이건 추천이잖아 골라도 돼 응 이게 회색 다 다 듣는 거야 어 이걸 불렀잖아 이 자리 괜찮아? 여기? 왜? 이걸 빼고 이걸 여기다 할까? 왜?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혹시 키 때문에 안 보일까 봐 오 마이 갓 티켓이 나왔어 오케이 티켓이 이렇게 나오고요 영수증이겠지 하나는 영수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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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 차를 갖고 있어 윤나 응 나 여기 옆에 앉아서 해산이나 들어야 돼 어여 수업 안 해줄 거야 왜 해산이 누가 여기 누가 영어먹을 수 없겠지 해줘야지 우리는 빨리 밥 먹으러 이동이동 뭐 먹을까? 몰라 한번 쭉 가보자 배 많이 고프지? 파스타맛 아니면 돼 오케이 파스타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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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cuatro 심지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먹고 싶은 걸 못 시켜, 홍채? 이거 먹고 팝콘 먹읍시다 다 먹고 왔어요 양 엄청 많다 먹을 수 있겠지? 파이팅 여기 이렇게 종류별로 밥이랑 누들 고르고 고기 고를 수 있는 이런 데거든요 캐나다는 이런게 되게 많더라구요 아니, 나 화장실이 안 나 안 남아 100만원 양정거 отлично 흐어진 펜기 영상으로 이렇게 파이팅 만족한 얼굴 여기 한국처럼 옆에 이렇게 작게 오락실 있고 그리고 저 옆에 애들 엎드려서 놀고 있어요 여긴 이렇게 팝콘을 셀프로 가져가고 음료수랑 뭐 이제 가져갈 거 가져가서 저 옆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팝콘을 여기서 집어서 저기서 계산하는 건가봐 우리 뭐 스물 먹을까? 아니 나는 안 먹으니까 그럼 스물 하나 꺼내줘 엔 드링크 저거 이게 기계가 뭔지 이거 막 뿌려가더라 위에 뿌려? 뭘까? 뭘 버터게 찍으면 뿌리지 말자 드링크 드링크는 컵 먼저 사고 따로 내기 오케이 계산합시다 나는 환타해줘 나는 환타해줘 오케이 우리 자리 봐주세요 어딘지 언니가 보고 있덩 그럼 파티 드링크 진짜 좋아 여기 의자가 거의 쇼파처럼 되어있어가지구 미쳤다 오빠르 아저씨가 너~~무 크게 저 소리보다 계속 웃는거에요 또 웃긴 장면에도 그치? 저 건너편에 있던 남자가 여자였어요 애기가 아프고 내가 자꾸 왔다는데 부모는 잡지도 않고 뭐하는 건지 저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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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일어서 있는 저사람 나 졸업을 잃는다고요 나 진짜 웃긴다 여기 의자 이렇게 생겼어요 쇼파처럼 어때? 영어로 읽어봤는데? 생각보다 와 여기도 구슬아이스크림을 파네 7500원이야 뭐라? 나가 안녕 나 반바지 사죠? 어? 반바지 사달라고? 네 반바지 꺼내줄게 이제 아니 이거 사줘 갖고 싶어? 봐봐 한번 저희는 쇼핑도 했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아직 날씨가 밝아 5시반 6시 다 돼간다 오늘 처음으로 휘하다에서 영화 봤는데 자막도 없었지만 한 반 정도 알아듣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서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눈이 잘 줄 알았는데 안 잤네 아니 너무 졸린데 깔깔 빌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집 가서 쉴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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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